신랑 신부를 적절하게 기분 좋게 주머니에 돈 나오게 하는 방법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기분 좋게 그러면 시작할 때 이미 가두리를 다 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배운 건데 제 제자 중에서 구자연 님이라고 구자경 내 친구고 구자연 님이라고 대한민국에서 웨딩드레스를 제일 잘하시는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그분이 웨딩드레스는 물려주고 본인이 옷 만들겠다고 유식시한다고 지도받는데 그분한테 배운 걸 살을 붙여서 현장에서 쓴 방법인데 웨딩드레스는 뭔가 상담을 할 때 신랑이랑 신부랑 같이 오는 경우가 있고 신부만 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신랑만 오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신랑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가두리를 다 쳐놓고 시작을 한대요 어떻게 하냐 신랑이나 신부 혼자 왔어요 그러면 결국 얘기 다 해놓고 뭐라 그래요? 신랑하고 상의해볼게요 신부하고 상의해볼게요 요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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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분은 딱 시작하자마자 가두리를 쳐놓고 시작해요 어머 혼자 오셨어 역시 앞서가신 분이에요 요즘은요 혼자 오셔서 결정하시는 분들이 대세예요 이렇게 그리고 깜짝 놀라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웨딩드레스를 보통은 이제 신랑 신부 같이 와서 어 신랑이 뭐 괜찮아 그러면 오케이 하잖아 근데 신부가 혼자 왔어 시작부터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신부가 탁 입고 깜짝 놀라주는 교수에요 트렌드인 거 아세요? 그리고 웨딩드레스요 신랑한테 내려가지 마세요 신부가 내고요 대신에 신혼유행을 신랑 보고 내려가는 거예요 어른께 돈이 많이 들어요 이게 더 남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신랑 눈치 보지 마시고 예쁜 거 입으셔야 돼요 오늘 제대로 한번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나아요 이러고 아예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마음에 든 거 생겼어 신랑한테 물어봐야 돼 못 물어봐 내가 가두를 주고 가야 돼 아니 시작부터 가두를 치고 시작하더라고요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길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길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